여기서 change of ~~ 또는 in ~~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A change in ~~ 그러면 ~~의 변화, ~~의 변경, ~~의 증가할 때도 그렇죠. An increase in ~~, ~~의 증가, 감소도 마찬가지죠. A decrease in ~~, ~~의 감소, ~~. ~~ 삭감도 마찬가지로, a cut in ~~, ~~, ~~의 삭감. 그 다음에 a change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올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절의 변화 그랬대요. 계절의 변화. changes, 그 다음에 the seasons인데 사이에 뭐가 옵니까? changes of the seasons, 이렇게 of가 올 수 있습니다. 계절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changes of the seasons, 이렇게 전치사 of가 올 수 있고요. 시스템을 변경하다, make a change, ~~, the system, 이럴 때 make a change to the system, 전치사 2가 옵니다. 이때 전치사 2는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느낌, 외부에서 변화를 주는 느낌일 때, 이렇게 전치사 2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change to the system, 나는 자전거에 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할 때요. 자전거에 변화를 좀 주려고 해. I'm going to make some changes to my bike. 외부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make some changes to my bike. 그럴 때 전치사 2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변화를 측정하다 할 때, measure changes, ~~, air pollution. 그렇죠. 이때는 전치사 인욕이었습니다. measure changes in air pollution. 대기오염의 변화를 측정하다, air pollution, 대기오염인데요. 대기오염의 정도가 변화하는 거죠. 대기오염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in air pollution, 이렇게 전치사 인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마다 각각 다른 느낌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 changes of the seasons. 시스템을 변경하다, make a change to the system, 그 다음에 I'm going to make some changes to my bike. 대기오염의 변화를 측정하다, measure changes in air pollution. 자, 영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